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 3D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오늘의 3D 임포스터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난번에는 임포스터 시점에서 봤는데 오늘은 무려 베이비 크로완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뽀뽀 아우 뭐야 잠깐 잠들었었네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엄마 우리 딸 이리로 와요 설마 임포거든 야아악 아유 아가 아가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아저씨가 장난친 거야 아기 아기 깜짝 놀랐네 아기 아 미안해 미안해 그 그냥 그 조금 장난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좀 과했네 미안해 놀랐으면 아기 깔꽁 깔꽁 히히히힛 히히힛 자 자 좀 평가하러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 일단은 뭐 미션을 좀 진행하러 온 초록이 같거든요 자 분홍이도 이따 봐 아저씨 이러러 갔다올게 짜자자자자자자 엄마 아 아 어 어 어 아 무서워요 어 아이고 우리 딸 엄마 옆에 있잖아 무서워하지마 자 이제 뭐 미션을 진행하러 가는 거 같은데요 자 아 아 하이요 오케이 일단은 전기실 체크 했고 다음 가보자 짜라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갈색이 지나갔고 하브 엔진 쪽에서 확인 아 아 엄마 엄마 좀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조금 평화로운 듯하지만 뭔가 복종종회 같은 느낌입니다 벤트 소리 났다 자 떴다 임포스터 어머어머 저거 뭐야 벤트가 왜 움직여 어 어 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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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어머 아 세보타지 걸렸다 쒸 쒸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 저쪽 가서 숨어있어 아 아 자 도망쳐 따라 아 아 잠깐 갇혀있는 사이에 검정이가 희생되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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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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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아니예요. 미션하고 있었다고요. 하이, 걱정마요, 친구들. 우리 아직 본 거 아무것도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뭉쳐서 다닐 것 같거든요. 자, 팀 단위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이, 꼬맹이. 뭘 봐, 임마. 자, 일단 초록이와 분홍이가 같이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빨강 보라. 오케이, 날 따라와요. 내가 한번 좀 보여줄게. 아, 나 저 초록이 좀 착한 척하는 것 같은데, 왠지. 자, 의문실에서 어, 확실 체크하는 건가? 자, 이제 얘기해봐. 너 계획이 뭐야? 네, 개그 말이지. 자, 이거 우리 침대를 밀어가지고 벤트를 막아서 인포가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자, 이리와. 자, 같이 하자잉. 침대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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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 분홍이예요? 어? 뭐야! 안돼 초록아! 어휴 아가 괜찮니? 야 이거 확실하다! 초록이 죽었을 때 옆에 분홍이가 있었습니다! 아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라고 그냥 초록이랑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들 저 믿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저희 진짜 다 죽어요 계속 이제 분홍이가 의심받고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자 알겠습니다 저 인포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 으앵! 으앵! 갑, 갑자기 나요? 아냐고! 더러운 배신자놈! 초록이랑 검정이 왜 죽였어! 으앵! 배신자에겐 하영을! 어 야 야 야 야 잠깐만 안 돼 안 돼! 잘가라 인포스터 이놈! 어? 엄마! 엄마! 아! 아! 빨간 아저씨! 와... 우주선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레드는 임포스터였습니다. 오! 임포 맞았어! 근데 문제는 한 명 더 남은 것 같거든요? 응. 야 근데 3D로 보니까 이거 진짜 좀 실감난다. It's okay. 괜찮아.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okay. 자자자자. 여러분들 일단은 임포 하나 처리했습니다. 각자 미션 열심히 또 지정해주세요. 갑자기 얘는 또 왜 오지? 아가 괜찮아. 너는 우리 크루원들의 미래니까. 자. 가자 가자. 같이 이제 미션하러 가자. 일단은 임포. 당장은 한 명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평화로운 기운이 돌아오는 듯 합니다. 어? 아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오라고. 근데 저 벤트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자. 내가 CCTV 보고 있을 테니까 너 주변 좀 감시해줘. 어? 어? 그... 아중에 이제 벤트를 막으려고 하는 분홍이 엄만데... 내가 CCTV 지금 꽉 잡고 있다고. 인포놈 걸리면 그냥 한방에 컷이야. 어머. 진짜 임포는 노랑이었습니다. 아오! 주황 아저씨! 바꾸러 보내주세요. 바꾸러 보내주세요. 바꾸러 보내주세요. 아니요. 안돼요. 엄마까지? 아하. 아이고 우리 귀요미 베이비 분홍? 넌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응? 아이치 착하지? 어머머머머! 아하하하! 벤트를 부리나케 도망친 베이비 분홍? 사태가 심각합니다. 벤트를 부리나케 도망친 베이비 분홍? 아무도 안계세요. 저도 꺼내주세요. 어. 아휴. 아휴. 빨리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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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아. 아휴 여기 멋진 놈. 어머! 싸보탄이 또 갖췄고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올라온다! 이야. 이거 뭐 진짜 3DE로 보니까 공포게임이네요 거의 노랑이 올라왔어 어떡해 꼬맹이 아가씨 어디있나? 요기있나? 일로와 Ask for how to find you 아 그러면 여기 있는게 분명해 도망쳐! 아 얘들아 어딜가려고 잡히면 안된다 큰일 났어 문 열리고 비상 손짚 잡았다, 꿈이. 누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야? 어? 빈삭! 아니 뭐야,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일이야? 자자자, 일단은. 아저씨들! 너랑 아저씨가 인포예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다 지켜봐서. 아까,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저씨 아니잖아. 아저씨들한테 왜 그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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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하러 가봐. 아니, 아니라니까 나는. 시끄러워, 이 자식아.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보세요. 자, CCTV 일찍에. 아이고, 보세요. 더러운 임포스터놈. 네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아닌 척해? 아니야, 난 억울해. 억울하다고. 배신자에게 사형을! 엄마! 오, 다행히 엄마는 살아있었군요. 괜찮아요. 아, 오늘의 3D 어몽어스. 몰입도 짱이었습니다. 예. 으, 고맙다. Turkey.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은 천으로 가서 찾아볼게요. ília buy식은 called College Office. 나이아니 financial 1917입니다. 1kESCO bothpadaki 했구대요. 설 leads—